무서우세요? 죽음이 정말로? 하루만 더 살면 안 돼요? 살면서 저런 거 겪으면서 나이 들면서 한 11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말했던 거를 꼭 다 이루고 나서 죽을 때 나는 이걸 좀 더 싸우는 거 같은데 두부로 갈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거를 한 20분 뒤 슬픈 일로 있겠지 슬픈 일로 있겠지 슬픈ат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